유명 유튜버가 이게 방송으로 빵 송장에 오면서 빵 담배로 끄덕이 가르쳐요 네 네, 끄덕을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한 사이차과 함께 이런 식사를 대학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감을 보여주시겠군요 두개는 이 말에 두개예요 네, 그냥 되는 거 뭐지 두개는 뭐지 이건 뭐지 쭈쭈쭈쭈 두부탕 두부탕 두부탕수예요 이거는 두부탕수 맛을 한번 보면 여기에 멸리미니까 먹기니깐 두부를 이렇게 삼시옵소서 전광시키네 완전히 전광시키네 문은 가격은 비싼이는데요? 네 가격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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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느낌이 하얘리는 뭐 싶어요? 나혜리는 뭐 싶어요? 나혜리는 이 스파게티 그룹은 쉽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런 식성이 나은데? 거인물들 다 하실거에요 그럼 어떻게 왜 타고 했냐? 진짜 그랬는데? 이제 먹는 동안은 이런 야채빛을 안다고 합니다 나혜리는 뭐지? 네 나혜리는 뭐지? 나혜리가 뭐지? 나혜리가 뭐지? 숯밥 새로 나왔어? 내가 이거 찍으세요 찍기 전에 내가 찍을 건데 프롱밥으로 가져가야 돼 안에 다 찍었어요 허가먼차 이렇게 찍을 거예요 미세먼저 빵공장에 옆에서 빵갑니다 하얀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